역시 오 하약 놀랐어? 또 이리 와 야옹 이쁘게 생긴거같은데.. 다들 일단 도망 자리를 피합니다 이리와 오라니까 와 이리와 안녕 명절에 다들 얻어먹은 애들이라서 사람에 대한 경계는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영역에 대한 그런거 있는거 같은데 오 오 네 비슷하게 생겨 가지고 왜 서로 그래 쟤는 또 뭐 먹고 있네 넌 자고 있고 아니야 편하게 있어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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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alidation 오 아침 오 오 얘네들이 다 뺏어 먹었니? 왜 이렇게 말랐어? 널 줄 걸 그랬다 널 줄 걸 그랬어 얘는 토실토실 하잖아 이봐 왜 이렇게 못 먹었어 빨리 오지 말해봐봐라 예민하구나 누가 대장이야? 친구하고 사이좋게 나눠 먹어야지 토실토실 살만 쪄가지고 말이야 친구 저렇게 앙상하게 말랐는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